정군우 비의 15 바닉스 시작하겠습니다 TOP 응? 뭐라구요? TOP TOP 응? TOP TOP 이게? PH는 P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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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는 O가 O 중에서 O T는 T O는 O가 O 그래 합쳐서 F 포 포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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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 몰라요 왜 몰라요? 몰라요 어? 패드에서 다 했는데 패드를 똑바로 안 했나? 응? 포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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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사진이죠 사진 오케이 소리 포토 포토 쓰기 P H O T O 포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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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켜소켜소 오케이 포토 PH는 뭐 PH는 Ph CH는 아이는 클래스카드 공부했어? 제대로 안했어요 왜 제대로 안했어요? 몰라요 CH는 취여취 체요 chair A는 그러면 뭐? A I는 I요? 응 O R은 R R 합쳐서 chair 뜻은? 의자 의자 A는 뭐? R 중에서 A I는 I가 중에서 O CH는 뭐라고? CH CH OK Chair 소리 Chair 쓰기 A CH A E R E 아니고 I인데 자 소리 뭐? Chai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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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어려워지는데 공부를 안 해갖고 와갖고 되겠어요 OK 그래서 얘는 그래서 얘는 3 뭐라고? 3 3 3 PH PH 는 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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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T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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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 S CH 혀를 살짝 물고 Z TH TH 또는 T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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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여기서는 R은 R E는 E 3 3 3 TH는 혀를 살짝 물고 내는 소리야 두 가지 소리 TH는 뭐라고요 TH는 뭐라고요 Z Z 중에서 여기서는 Z가 됐어요 뜻은 3 3 소리 3 T R E 3 3 3 이렇게 해서 소리 죄송합니다 공부 좀 하고 다시 해야 되겠는데 너? 네 오늘 시간 많이 걸리겠다 네 공부하고 와 집에서 할 시간이 없으면 학원에서 해야지 근데 시험은요 시험은 나중에 쳐라 그래갖고 뭔 시험 칠래 알갖고 감사합니다 잘